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종로복독빵약과 장인안가약과 투게더엑셀런트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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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바삭바삭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덜덜덜덜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계란 바삭바삭 바삭바삭 western haben wir wieder Perry Dah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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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 and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남은 콩나물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, 제 턱이 빠질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